안녕하세요. 7, 8월에 예상문제집요. 이거 문제집 가지고 계시죠? 이거 풀어가는 건데 여기 가기 전에 원래 이 뒤에 보면 특별법이 하나 있잖아요. 제일 뒷면에. 특별법이 지금 나눠들은 이 문제예요. 여기 들어와 있는 문제. 그걸 같이 참조하면 되는데 이 특별법은 7, 8월에도 똑같습니다. 원래는 제일 뒤에 강의기획서에 나가긴 한데 특별법을 앞으로 당겨서 조금씩 진도가 나가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 특별법 자체가 처음 들으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제일 마지막에 하면 좋은 것도 있을 건데 이걸 조금쯤 쪼개서 봐 나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먼저 하고 다음 주에 오면 상가금물임대차보호법 그다음에 담보가 등계. 그래서 쭉 순서를 한 다음에 이 뒤에 있는 문제집을 긁어다가 다시 PPT로 해서 문제를 푸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 이것은 여러분들 그 워크북에 있는 내용이에요. 56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니까 참조를 하시면 될 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 대학력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임대차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라고 그랬죠. 갑이라는 사람이 집에 있다면 의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전세권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뭡니까? 대학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병이라는 사람에게 새로운 소유자가 나온 거죠. A라는 사람에게. 이걸 우리가 신소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는 양수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의리라는 사람은 누구에게요? 이 새로운 소유자 A라는 사람에게 대학력이라는 게 있죠. 물건이기 때문에. 전세권은 물건이에요. 그래서 절대권이라고 해서 누구에게나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학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대학력은 당연히 있어요. 그럼 전세권에서 대학력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 대학력은 첫 번째는 갑과 을 간에 그 계약한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걸 새로운 소비자에게 주장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두 번째는 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거든요. 전세금, 반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게 대학력이 있다는 거예요. 전세권이나 지상권 이런 건 물건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건 당연한 건데 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 임대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임대차다라고 하는데 민법상에도 임대차가 있죠. 이렇게 을하고 이게 임차인이 되는 거고요. 이 사람은 임대인이 되는 겁니다. 중간에 2년간 살기로 했는데 중간에 소유자가 이렇게 A라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신소유자. 그럼 원래 임대차라고 하는 건 누구하고 누구하고 계약을 맺은 거죠. 임대인하고 임차인끼리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내용대로 값과 을끼리만 자기들끼리만 권리를 의무를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여기 새로운 사람 있죠. 신소유자하고는 계약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는 대학력이 있어요? 없어요? 대학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학력이 없다는 건 그 기간 동안 살겠다 안 살겠다 그런 걸 주장하지 못하고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대학력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중간에 주인이 바뀌면 원래 2년 살기로 했는데 1년 살고 나서 이 소유자가 바뀐 거예요. 그럼 을이라는 사람은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을은갑이라는 사람에게 계약 내용대로 내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 돼요. 채무불이행이 되면 을은갑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마무리가 돼서 끝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제 뭐예요? 이게 나가야 된다는 게 좀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1980년에 만들어냅니다. 그럼 1980년은 주택보급률이 얼마 안 된다고 그랬죠? 거의 한 65%밖에 안 됐었으니까. 지금은 120%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엄청나게 보급률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뭐 예를 들면 손해배상 받고 나가면 다른 방 구하면 돼요. 집을 구하면 되는 건데 지금 그 당시에는 주택보급률 자체가 없어요. 이게.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이거입니다. 가장 첫 번째가 이 대학력 때문에 이 법을 만들게 된 거죠. 대학력.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가 뭐냐면 우선변제권이에요. 우선변제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택임대차에서 최우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권인데요. 실제 시험에서는 최우선 변제권을 잘 쓰지 않고 일반적인 용어로는 소액보증금이라고 좀 많이 쓰고 시험 용어로는 보증금 중 일정액이라고 많이 씁니다. 여기가 그래서 보증금 중 일정액 이렇게 나오면 이게 소액보증금이라고 아시면 돼요. 대학력은 일단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하나가 뭐냐면 매매가 되는 경우하고 경매가 돼서 소유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학력은 반드시 누가 들어와야 돼요? 제3자가 들어와야 됩니다. 갑과 을이 임차인인데요. 임차인인데 지금 주인이 바뀐 거잖아요. 이렇게 A라는 사람으로 신소유자라고 바뀐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대학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 여기서 이게 바뀐 거 있죠. 이 갑의 소유자가 A로 바뀌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 자체가. 그 원인 자체가 원인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가 뭐예요? 매매로 바뀌는 경우가 있고 경매로 바뀌는 경우에 따라서 이 사람의 대학력이 좀 달라집니다. 이게 대학력은 이따 나올 겁니다만 인주예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춰야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인주, 인주 그래요. 인, 그다음에 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에요. 그럼 다음날 0시부터 새로운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매는 어떤 경우냐면 매매는 이런 거예요. 두 개의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상황이거든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였고 그다음에 을이 임차입니다. 그러면 이게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A로요. 매매를 원인으로 바뀐 거죠. 매매를 원인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바뀌었어요. 바뀔 때 이 친구가 이 을, 임차인이 인주를 갖춰야 되거든요. 그럼 인주를 갖추면 대학력이 생기는데 얘 인주 갖춘 날짜가 5월 1일이다. 낮추는 날짜가.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잖아요. 그 이전등기가 5월 3일이다. 그러면 인주가 더 빠르죠. 얘보다 얘가. 그때는 대학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이걸 뒤집어보면 되죠. 뒤집어보면. 임차인이. 여기 임차인입니다. 이 을이란 임차인이. 지금 이 친구한테 이렇게 지금 대학하려고 할 때 얘가 5월 1일 날 대학력을 갖췄는데 이 A라는 사람은 4월 30일 날 소유권 이전등기가 됐어요. 그럼 얘보다 얘가 더 빠른 거잖아요. 그럼 대학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매로 인하여 대학력을 따질 때는 새로운 소유자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임차인 인주를 갖춘 날짜보다 늦어야 돼요. 얘보다 얘가 늦어야지 얘가 대학력을 따질 때는 새로운 소유자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임차인 인주를 갖춘 날짜보다 늦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임차인인데 이때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가 지금 집이 경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까 저당권 등기가 먼저 되어 있었고 뒤에는 임차인 등기가 있는데요. 저당권 등기가 5월 1일자고요. 임차인 등기가 5월 예를 들면 3일자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집을 누군가 낙찰을 받아서 신소유자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경매는 민사집행법이라는 게 적용이 돼요. 말소기준권리라는 게. 그래서 얘가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가장 앞에 있는 저당권이. 그럼 말소기준권리로 뒤에 있는 임차인은 인주를 갖췄다 하더라도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지금 무슨 말이냐면 매매는 이 신소유자하고 이 임차인 이거 인주를 누가 빠르냐 늦냐에 따라 대항력이 차이가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경매라고 넘어올 때는요. 이 제일 선순위에 있는 이 담보물권 저당권보다 뒤에 있냐 앞에 있냐 그에 따라서 대항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 매매로 인한 대항력하고 경매로 인한 대항력은 기준점이 좀 달라지죠. 여기는 신소유자가 등기를 언제 했느냐 여기는 앞에 있는 그 저당권보다 앞에 임차권이 들어오면 대항력이 있고 뒤에 성립되면 대항력이 없거든요.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우선 변제하고 이 최우선은 전제조건이 경매에서만 나옵니다. 경매에서만. 어떤 형태냐면 가비라는 사람의 집. 여기에 의리 임차입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낙찰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낙찰금이라는 게 들어오죠. 그 경락대금이요. 낙찰금이요. 예를 들면 그럼 이 경락대금으로부터 이 임차인이 자기의 보증금을 받아가겠다라는 게 우선 변제, 최우선이에요. 그럼 우선 변제와 최우선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해서 하나가 우선 변제권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최우선이에요.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들어오는 건데요. 우선 변제권이요. 우선 변제권 있잖아요. 우선 변제권이 어떤 거냐면 이런 식이에요. 얘 등기부를 펼쳐보면 여기가 저당권이 있고 여기가 임차권이 있고 여기가 저당권이에요. 우리 주인공은 당연히 임차인입니다. 그럼 이 우선 변제권은 앞에 있는 담보물권보다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 받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 우선 변제권은 누구를 말하냐면 이 후순이 있죠. 후순이보다 보증금 전액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선순이에요. 선순이 누구보다 채권자 정확히는 선순이 선순이가 아니죠. 후순이 채권자보다 후순이에요. 후순이 채권자보다 우선에서 배당을 받겠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는 후순이에요. 후순이 채권자 그런데 이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있는 선순이 있죠. 이 선순이보다 일정 액수를 받겠다라고 하는 게 최선순이에요. 최선순이라는 것, 최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선순이 채권자보다입니다. 보다 우선 배당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후순이 채권자보다 얘는 선순이 채권자보다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우선 변제권은 보증금 있잖아요. 보증금, 보증금 전액을 의미합니다. 보증금 전액을 의미하는 거고 최선순이 변제권은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보증금 중 일정액이에요. 보증금 중 일정액이라고 해서 이게 소액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좀 다르죠. 우선 변제권의 요건은 뭐가 돼요? 우선 변제권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플러스 확정일자를 갖춰야 돼요. 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관공서에서 확인해 주는 날짜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보통 도장을 찍어주죠. 몇 월, 며칠 날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걸 확인해 주는 겁니다. 최우선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고요. 여기는 소액이 필요합니다. 소액이. 여기는 확정일자가 필요 없습니다. 일자가 필요 없는데 여기는 소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소액. 그럼 이 소액이 기준 날짜가 중요해요. 소액의 기준 날짜가. 그러니까 지금 22년도에 서울특별시는 보증금이 1억 5천을 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 최대 5천까지 소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임대차 계약을 22년도에 임대차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이 임대차 계약을 하는 날짜가 소액이 아니고 기준 날짜가. 이게 언제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갈 집이 있는데 임대차 목적물에 예를 들면 2010년도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더라. 이렇게. 이 담보물권이거든요. 그러면 2010년도에 소액 보증금을 기준에서 이걸 정하는 거지 임대차 계약을 맺는 연도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22년도에 임대차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들어갈 집이 등기부를 띄워보니까 2017년도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더라. 그러면 2017년도에 소액 보증금을 기준을 합니다. 84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소액 보증금이 한 10번 정도 개정이 됐었는데 그 개정된 소액은 모두 적용이 됩니다. 모두 살아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집의 저당권이 몇 년도에 설정이 됐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내가 몇 년도에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요. 그래서 우선하고 최우선하고 이 두 가지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한가요? 이것 정도는 기억을 하는 게 상식이에요. 나중에 중개사가 되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은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를 제가 깐 거고요. 다시 돌아오시면 거기 한번 와볼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요. 임대차 보호법은 적용 범위를 먼저 보시면 적용 범위는 이겁니다. 이건 아마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써놓으셔야 될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임대차를 할 때에 임대인이 있잖아요. 그 임대인이 꼭 반드시 소유자이어야 되냐라고 물어요. 임대인이. 그랬더니 소유자 불문여예요. 소유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타임 물건도 임대차가 가능한 거고요. 다만 적법한 임대 권한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남에 있는 보통 주택 같은 거 임대차 할 때 거기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당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만 임대차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기는 반드시 주거용해야 돼요. 전부든 일부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옥탑, 원룸, 다세대 상관없거든요. 다만 이것은 임대차 계약실을 기준으로 해서요. 이건 실질 용도다라고 하는 거 있죠. 실질 용도를 가지고 구별하지 공부상 용도를 가지고 이걸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람이 사는 공간이니 아니니 그걸 가지고 따진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처음에는 주거용 건물이었는데요. 얘를 개조해 가지고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주거 생활을 하는데요. 앞에다가 담배 가게 같은 걸 한다든지 수퍼 같은 걸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퍼를 운영하는데 안쪽에서는 의식주 생활을 하는 경우 있죠. 그런 것은 주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건 안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원래 사무실을 빌려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예를 들면 냉장고, 간이침대 갖다 놓고 의식주 생활을 한다. 이런 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비주거용이라고 해요. 비주거용을 개조를 해 가지고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적용이 안 됩니다. 원래 출발점이 비주거용이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미등기 무호가 적용이 돼야 안 돼요. 미등기 무호가 적용이 되는데 이것은 상인법은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은 사업자 등록이 나와야 되는데 미등기 무호가 거물은 사업자 등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일시 사용 임대차는 숙박업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주임법이나 상인법은 모두 적용이 되지 않는 것들이죠. 법인은 적용이 안 되는데요. 이게 상인법은 또 적용이 돼요. 상인법은 영리 법인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삼성이 강남의 빌딩 1층을 빌려 쓰는 거 상관없다고요. 그런데 주임법은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지방공사 아니면 우리 LH공사 같은 거 있죠. 이건 적용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법인 자체, 영리 법인은 적용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대학력인데 가장 먼저 나온 게 대학력이 될 수밖에 없죠. 신소유자는 임대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어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는 건 지금 무슨 말이죠? 지금 이게 임차인인데요. 지금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A라는 사람으로, 신소유자로. 그럼 이 사람한테 뭘 주장한다는 거예요? 임대인 지위를 물려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기간이죠, 아까. 기간 동안 뭐라고요? 내가 살겠습니다. 이거 하고 나중에 보증금이라고 하는 거 있죠? 신소유자로 보증금을 반환을 해주라. 이게 지금 바로 임대인 지위를 승계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표현 자체가. 그다음에 대학요건은, 당연히 대학요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춰야 되는 건데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애국에는 주민등록이 없습니다. 애국에는. 그럼 어떻게 해요? 체류지 변경신고라는 걸 해서 주민등록으로 가름을 합니다.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건 대한민국하고 일본 정도만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중국 교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중국 교포가 임대차를 해가지고 주소를 옮기면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체류지 변경신고가 주민등록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는 좀 조심할 건데 양도, 담보는 잘 안 나오긴 해요. 이건요. 그런데 이건 좀 잘 나와요.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승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얘가 임차인이란 말이에요. 얘가 임대인이고.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이 채권자입니다. 돈 1억을 빌려와요. 1억을 빌려오면서 갑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 A라는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담보 목적으로. 그럼 실제 등기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A로 되어 있지만 실제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 사용수익은 누가 하는 거예요? 갑이 하는 거예요. 명목상으로만 등기가 A에 넘어가 있어요. 담보물로. 저당권처럼. 그럼 실제 이 사람은 얘한테 대항할 이유가 없어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요. 그래서 양도, 담보권이라 그래요. 양도, 담보권자에게는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죠. 대항력이. 그 다음에 이의제기라는 게 어떤 거냐면 저번 주도 우리가 풀었던 문제이긴 한데 얘가 이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소유자죠. 새로운 소유자. 그럼 새로운 소유자니까 이 의리란 임차인이 가서 봤어요. 가서 봤는데 뭐라고 했어요? 하우스포어예요. 즉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나중에 난처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가볍게 원래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나 당신이 주세요. 보증금. 나 그냥 나가려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의를 제기하면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임대인이 여전히 부담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의제기가 있거나 양도, 담보라는 글자가 나오면 대항력이 나오지 않고 기존 임대인이 그 의무를 계속 부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조, 체류지 변경 이런 것들은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매가 아까 우리 대항력 나올 때 매매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매매는 대항력 발생 시기와 소유권, 새로운 소유자죠. 아까 이 새로운 소유자 이전 등기 날짜보다 얘가 빨라야 됩니다. 인주는 5월 1일 날 소유권 이전은 5월 3일 날 그래야 대항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항력은 5월 1일 날 나왔는데 여기 경매 최선순위 저당권 있잖아요. 말소기준 권리. 얘가 만약에 5월 3일이다. 얘가 빨라야 대항할 수 있다. 낙찰자에게. 아까 저 그림 설명했던 내용이죠. 이 내용 자체가. 그 다음에 대항력인데 대항력에 관련된 판례가 우리 시험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판례가 50개가 넘어요.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계속 공부하다 보면 같은 지문들이 반복됨을 알아요. 3, 4월 달에, 5, 6월 달에, 7, 8월 달에 하다 보면 계속 나오는 건데 이 네 가지가 그래도 가장 잘 나오고 좀 어렵습니다. 이 네 가지가. 네 자체가. 이걸 보시면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헷갈린 질문들이기 때문에 갑이라는 사람이 갑이 을, 임차인이죠. 이렇게 병이라는 사람에게 전차를 했습니다. 전차인이죠. 그럼 얘가 직접 점유자가 되는 거고요. 얘가 간접 점유자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A라는 사람하고. 대항력은 분명히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이 안 바뀌었는데 누구한테 뭘 대항하겠어요. 뭔가 주인이 바뀌어야지. 그럼 이 친구한테 얘도 대항력이 있고 얘도 대항력이 있어요. 대항력은 뭐라고 했어요? 남아있는 기간 동안 살게 했습니다.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주세요. 그걸 주장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누구에게? A라는 사람에게. 그러면 이때 당연히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 앞으로 인주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누구 앞으로? 전차인 앞으로 인주가 되어 있어야 이 의도 같이 대항력이 생깁니다. 워낙 유명한 판례니까 이 판례는. 그래서 여기 보면 전차인이라고 되어 있죠. 전차인 직접 점유자 앞으로 주민 등록을 마칠 때 임차인도 같이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혐정에 가면 전차인 나오지 않고 누구로 나온다는 거예요. 임차인 앞으로 뭐가 있어요? 앞으로 인주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질문은 무조건 틀리죠. 그래서 임차인 앞으로 인주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전차인 앞으로 인주가 되어 있어야 대항력을 갖습니다. 두 번째 가볼까요? 여기 두 번째 판례는 기존 주택 소유자 이걸로 포인트를 찾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림을 그리면 이런 형태가 돼요. 여기가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 사람 앞으로 인주가 되어 있겠죠. 소유자니까. 거기 살고 있으니까. 얘가 이걸 팔았습니다. 을한테. 매매를 하는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사를 나가지 않고 자기는 거기서 임차인으로 살겠답니다. 임차인으로. 그러면 이 소유자였던 사람이 여기까지는 소유자겠죠. 그 다음 이 다음부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임차인으로 바뀝니다. 임차인으로. 그럼 이 갑이라는 임차인은 인주, 주소를 뺐다가 다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럼 정확한 시점이 중요해요. 이건 제삼자하고도 돈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매덕식이. 그러면 이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 매수자 있죠. 이 을. 이 매수자 앞으로 뭐가 들어가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들어가겠죠. 이전 등기 언제라고 해서요? 다음 날부터 갑은 임차인으로 취급을 해 줍니다. 그러면 얘만 놓고 보면 여기 보면 이길부터라는 말 보이죠. 기존 주택 소유자가 매도한 후 계속 거주한다.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길. 다음 날부터 대학력이 생긴다. 여기가 그날부터 즉시 그러면 안 돼요. 이건요. 반드시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다음 날부터 대학력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낙차루라고 되어 있어요. 낙차루 종전 임차인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 있는데 이게 임차인이죠.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새로운 소유자. 신소유자. 낙찰자죠 결국은요. 이 사람이. 그러면 이 병이 낙찰자가 될 때 이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은 깨진 거예요? 안 깨진 거예요? 당연히 깨진 거죠.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럼 이 임차인은 나가야 되는데 이 낙찰자하고 둘이 뭔가? 임대차 계약을 다시 한 겁니다. 이 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 낙찰자하고 그럼 이 사람은 이미 이 사람하고 계약을 할 때 인주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인주를 뺐다가 얘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다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주소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살게 되는 거니까 그럼 이 임차인은 언제부터 이 병과 맺은 새로운 임차권자로서 취급을 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낙찰 후 종전입니다.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 낙찰대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납부를 하죠. 낙찰자가. 그리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란 말 보인가요? 이건 이길부터고 이건 즉시입니다.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낙찰대금을 완납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때부터 을은 임차인으로 대학력을 갖습니다. 여기는 언제예요? 즉시. 여기는 언제예요? 다음 날. 다르죠? 글자가. 4번입니다. 4번은 임대아파트 전차인인데요. 이게 예전에 그 LEC 공사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 한 5년 살다가 소유권을 분양받는 케이스예요. 그럼 예를 들면 집이 있었는데 이 집이 임차인이었어요. 이 집에 임차인이었고 그 다음에 임차인 누군가에게 전대차를 했어요. 이거를 전차인입니다. 만약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집에 소유권을 가져올 거거든요. 소유권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럼 이제는 임차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전차인 아닙니다. 이제는 누가 되는 거예요? 임차인이죠. 그럼 의리한 사람은 언제부터 임차인으로 전환이 되느냐. 이걸 묻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임차인 소유권을 취득한다. 임차인 누구예요? 갑. 갑이 원래 임차인이었으니까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뭐라고요? 즉시. 대학력을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즉시예요. 그럼 여기도 즉시고 여기도 즉시인데 얘는 다음 날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잘못하면 헷갈려 하는 거니까 꼭 좀 정리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봐볼까요? 지금 여러분도 듣고 있는 이론 정리는 이게 마지막입니다. 실제는 거의 이론 없어요. 이 자체가. 처음에 마무리되어 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마무리라고 하니까. 그렇죠? 자, 여기 우선 변제권. 자, 여기 우선 변제권. 그럼 여기는 뭐예요? 소액보증금 두 개가 들어와 있죠. 둘 다 경매를 전제로 깔고 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인, 주, 화. 여기는 확정일자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아까. 인, 주만 있으면 되고 여기는 소액이에요. 그럼 여기는 확정일자는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되어 있죠. 확정일자는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먼저 임차인도, 임차인은 원래 경매권이 없습니다. 전세권자는 경매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임차인은 원래 경매권이 없어요. 경매권이 없는데 뭐라고 했나요? 임차인이 확정 판결을 받아요. 즉,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 판결을 받으면 그걸 바탕으로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살면서 경매를 붙이는 거냐 아니면 이사를 나와야 경매를 할 수 있느냐 그걸 묻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임차 주택을 경매를 신청할 때는 반대 의무가 뭐예요? 집을 비워주지 않고 반대 의무 이행을 집행 개시 요건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거기에 살면서 경매를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 지문은 주인법에서 워낙 유명한 지문이기 때문에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주택에 살면서 경매를 붙입니다. 그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데 확정일자는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아파트 명칭 동호수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가도 유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전입신고를 한 거라잖아요. 전입신고. 인주, 인주. 전입신고 할 때 예를 들면 집원이나 동호수가 정확하지 않으면 전입신고는 무효입니다. 대학력이 없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임대차 계약의 계약서에다가 아파트 명칭이나 동호수가 좀 누락됐다 하더라도 그 임대차 계약서가 그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라는 걸 확인만 할 수 있다면 확정일자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이런 건요. 우리가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겁니다. 도장을 찍어주거든요.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그러면 그 계약서에 삼성아파트, 현대아파트 그 아파트 이름이 누락됐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이런 의미예요. 이건요. 그래서 아파트 명칭 동호수 기재가 누락됐다 하더라도 유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가 소실되고 없다 하더라도 주민센터에 가보면 확정일자 받았던 일자 확정일자부라는 게 있어서 확인이 가능해요. 없어도 가능합니다. 원래는 대지에 대해서도 매각대금, 토지입니다.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토지가 있고 여기에 의리 임차를 살고 있지만 임차인은 건물 부분만 우선변제를 받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도요. 토지 부분 있죠. 토지에 대해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선도 되고요. 최우선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전부 다 건물 부분, 토지 부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인데요. 소액보증금은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주택가액의 2분의 1이다라는 말 보이죠.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소액 임차보증금이 그 사람은 5천만 원을 최우선으로 받아야 돼요. 5천으로. 그런데 경락대금이 만약에 1억이면 5천만 원을 받아갈 수 있죠. 2분의 1까지 받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게 경락대금 2분의 1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경락을 당했을 때 여기 집이 여기가 저당권이 있고 여기가 임차인데 이 사람이 소액이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현재 5천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경락대금이 예를 들면 7천이었다. 그러면 어디로 갔어요? 그래서 얘가 이 임차인이 5천을 모두 받아가 버리면 이 저당권자는 불평등을 느낀단 말이에요. 자기가 먼저 성립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후순위가 먼저 받아가냐. 원래 이 후순위는 소액을 원래 못 받습니다. 원래 받으면 안 돼요. 원래 선순위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뭐예요? 소액이고 그렇죠? 그래서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을 보호하겠다는 의미에서 이 앞에 있는 선순위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이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그런데 얘가 5천을 받아야 된다고 경락대금 7천 해서 5천 가져가 버리고 얘가 2천 가져가면 이건 역차별이 된다는 거죠.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경락대금이 얼마까지만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얘가 받아가요. 3천 5백만 원만. 3천 5백을 얘가 받아가는 거지 5천을 다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얘도 3천 5백도 못 받아요. 왜? 원룸이면 어떻게 돼요? 원룸.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3천 5백을 15가구가 쪼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큰일 나요. 말할 때도 뭐 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소액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안 된다고. 경락대가 얼마가 될 수도 모르고 그 다음에 여기 임차인 몇 명이 있는지도 모른다면 정확히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경락대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소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저당권이요. 담보물권이라고 했는데 저당권을 가지고 기준에서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당권. 저당권. 담보물권을 기준에서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매 개시등기 전에 대학력을 갖춰라. 대학력이 뭐죠? 인주. 인주를 갖춰야 소액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확정일자는 필요 없는데요. 이건 좀 내는 것 같아요. 확정일자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헷갈려버리면 안 됩니다. 왜 하고요고. 우선변자는 확정일자가 있어야 되지만 최우선은 확정일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 차이점. 그 다음에 보증금 중 일정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순위보다 우선받는 거예요. 후순위보다 우선배당을 받는 게 아니고 선순위보다 우성을 받습니다. 똑같아요. 이 대지에 대해서도 최우선을 아까 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다만 이건 안 돼요.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축됐다는 말 보인가요? 나대지에 건물이 올라간 다음에 나대지에 건물이 올라간다. 예를 들면 우리가 소액보증금을 보통 공지를 해요. 여러분들 은행에 가서 대출받으러 보면 아파트 같은 거 대출받잖아요. 그럼 요즘은 안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워낙 인터넷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무슨 동 무슨 아파트 그러면 방이 몇 개인지가 나와요. 방이. 그럼 방이 세 개다 그러면 방 세 칸 모두 다 한 칸당 예를 들면 1,500만 원씩 공지를 시켜버립니다. 왜? 거기 소액이 없다 하더라도 소액이 들어올 거라는 전제를 깔고 공지를 시켜요. 그럼 만약에 아파트값이 시세가 감정가가 5억이다. 그럼 세 개였으니까 방이 세 개. 그러면 4,500을 공지하죠. 그럼 4,500을 공지하니까 예를 들면 4억 6,500인가요? 4억 6,000인가? 그걸 가지고 40%, 50% 하고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은행에서는 이미 소액을 공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대지예요. 나대지는 건 토지잖아요. 토지에다가 저당을 잡고 대출을 해줬다면 소액 보증금을 공지하지 아니한 상태인데 나중에 그 나대지에다가 건물이 올라가서 소액 임차인이 들어와서 대지 경락 대금에 대해서도 빨대를 꽂아버리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나대지에 대해서 저당을 잡았다 그러면 절대 소액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건 또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것도요. 자, 그 다음에 우에 4번 다 끝나가는데 이 내용을 모르면요. 문제 푸는 게 무진장이 어렵습니다. 내용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문제를 풀지. 이게 중개사가 무슨 운전면허 시험도 아니고 이게 그래서 내용이 어느 정도 좀 습득이 되어 있어야 문제를 풀어요. 내용이 안 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잖아요. 그럼 정말 죽을 상입니다.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자, 여기 보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했다. 그럼 그림은 어떻게 돼요? 앞에가 저당권이 되죠. 그 다음 두 애가 뭐가 돼요? 임차인이죠. 그럼 이 친구가 인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집이 경매가 넘어서 낙찰자가 됐다. 대학력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말소기준권리 뒤에 있는 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등기가 된 주택을 임차했다라고 하는 건 이거죠. 앞에가 가등기가 되어 있었고요. 여기에 임차인 들어왔습니다. 그럼 임차인 인주가 먼저 들어온 거죠, 지금. 그런데 나중에 얘가 이렇게 여기서 본등기를 했어요. 그런데 본등기는요. 순위가 소급돼 버립니다. 언제로요? 가등기로. 그럼 결국은 이 본등기는 먼저 성립된 거야. 그럼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대학력이 상실돼 버립니다. 이런 것들은 다 판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기 살다가 딸내미가 서울 어디 저기 어디로 갔다가 저 밑으로 갔다, 대학을. 그럼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면 방을 얻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원룸이 됐든 오피스텔이 됐든 얻어줄 때 등기부등부를 분명히 뛰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등기부에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방을 얻으면 안 돼요. 그걸 임대참이 안 된다고. 그런데 그거 몰라. 그럼 임대차를 했어. 나중에 본등기가 돼. 그럼 대학력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나가라고 그래. 그럼 나가야 된다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용이 되는 거죠. 임대차, 주택 임대차는 기간이 얼마죠? 최단기간이? 2년이 되고요. 2년이 되고요. 다만 임차인은 뭐라고 했어요? 2년 미만의 기간은 정하는 기간이 있다면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죠. 여기다는 누가 들어가면 안 되죠? 임대인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2년인데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그래도 임대인은 2년이야 되고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을 주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갱신 요구권. 이건 없죠, 지금. 갱신 요구권은 2 플러스 1입니다. 그러니까 2년에 1회까지만 연장이 가능해요. 예전에는 2 플러스였었는데 이걸 좀 개정을 해가지고 지금은 원래 초안에서 2년에 1회 연장이 가능한데 임대인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2년으로 보는데요. 문제는 임차인이에요. 갱신 요구권이 돼서 2년이 되는 게 아니고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에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해지 통고를 해버리면 나중에 몇 개월 있다가요? 3개월 후에 소멸이 되는데요. 소멸이. 이 임차인도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2년이다? 그게 아니에요. 당사자, 양 당사자가 2년이 되는 게 아니고 갱신 요구권은 임대인에게만 2년이 되는 거고 임차인은 기간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임대인한테는 상당히 불리하죠. 집주인한테는.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이게 먼저 중요하죠. 임차 주택 소재지. 임대인 주소지가 아니에요. 임대인 주소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임차 주택 소재지 법원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기각 결정을 때렸어요. 안 받아준 거죠. 그럼 고등법원에다가 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누구 비용으로 하는 거죠? 임대인 비용으로 합니다. 임차인 비용이 아니라 임대인 비용. 그다음에 임차권 등기 후에 임차권 등기가 된 다음에 그 사람이 나가버렸겠죠. 그럼 그 집이 비어있으니까 집주인이 다른 소액 임차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임차권이 두 개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기존의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한 사람. 소액으로 들어온 사람. 그럼 이 소액으로 들어온 임차인은 소액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 방을 얻어주더라도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어 있으면 그 방을 얻어주면 안 됩니다. 그럼 나중에 경매가 넘어가더라도 그 소액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이건 배당 신청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당연 배당입니다. 아까 우선 면제권이나 최우선 면제권은 배당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배당을 안 해주는데 얘는 배당을 해야만 배당 신청 안 해도 배당을 받습니다. 아까 우선이나 최우선 배당 신청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얘는 배당 신청 안 해도 되는 거고요. 당연 배당이기 때문에. 동생관계 아니라는 거 먼저 보증금을 돌려주면 그걸 받고 말소를 합니다. 자, 주택 임차권 승계. 저번 주에도 했었죠, 이거요. 그렇죠? 임차인 돌아가시면 누가 임차 보증금 등 그 권리 의무를 승계를 받느냐. 만약에 상속인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가져가요? 사실은 배우자. 그다음에 상속인이 존재하면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럼 누가 가져가요? 상속인만. 공동생활을 하지 않다면 이촌과 사실은 배우자가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류론은 아니에요. 법류론이면 상속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임차권 승계를 논할 이유는 없죠. 이건 법류론이 아니라 사실은 관계고. 임차권 승계 제도는 주임법은 있는데요.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은 없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또 이것은 1개월 내에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머릿속에 있다는 전제에서 문제를 봐보시면 이것은 지금 해설을 보시려면 우리 책. 아까 우리 책이 있다고 그랬죠? 이 책이요. 이 책. 이 책에 보면 제일 특별법을 봐볼래요? 페지수를 제가 불러드릴게요. 317페이지 한번 봐볼래요? 317페이지 보면. 그거 기출문제 아닙니다. 예상문제라고 따로 있는데요. 예상문제집. 예상문제집. 거기 보면 317페이지 오셨나요? 거기 오면 1번 문제가 보인가요? 1번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이 문제고요. 3번 이 문제. 즉 순서가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안 푼다고요. 이걸로 해서 지금 정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알아듣나요? 제 말은? 따로 볼 필요가 없어서. 마지막에 가면 특별법이 밀려요. 100%가. 휙 지나가버리거든요. 그럼 특별법은 거의 잘 못 알아들어요. 오늘은 주임법을 하기 때문에 1시간 먹는데요. 다음 주는 뭔가 상임법이기 때문에 30분이면 끝나요. 그다음에 담보 가든 게 30분. 끝나가니까 매주마다 특별법을 하니까 그걸로 하면 훨씬 낫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유리해요. 좋아요. 그게 훨씬. 나중에 막판에 밀려서 이거 이거 푸세요 하고 끝내버리는 것보다는. 주택임대차 적용범위 설명 중 틀린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똑같이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돼요. 시간 타임이 안 되기 때문에. 주거용 건물이냐. 여부는 뭘로 따진다고 그랬죠? 실질 용도를 가지고 따집니다. 실질 용도를 가지고 따진다. 이게 공부상 용도는 아니에요. 그다음에 임대차. 이게 비주거용이라고 쓰면 돼요. 비주거용입니다. 비주거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임차의 임으로 주거용으로 개조를 했습니다. 적용돼야 안 돼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미등기 무허거 건물 보인가요? 그럼 이건 적용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런데 원룸 같은 데 보면 통원룸 있잖아요. 필러트 형태로 밑에 주차장을 하고 2층부터 올라가잖아요. 그럼 수익이 안 냅니다. 원룸 같은 게 수익이 안 나와요. 이 원룸이 수익이 나오려면 지금은 시세가 워낙 높기 때문에 아, 시세 자체가 나오지 않아요. 내가 생각해 나오질 않아요. 16개, 15개 갖고는 수익을 내지 못하고 23, 24개 정도 되어야 수익을 냅니다. 이 원룸 5층짜리가. 그러다 보니까 밑에 1층에 필러트가 있잖아요. 그럼 중공사 다 떨어지고 나서 불법으로 밑에 주차 공간을 막아가지고 두 칸, 세 칸을 원룸으로 만들어요. 그래야 수익이 나니까. 다음으로 투자금은 예를 들면 40억을 투자했는데 최소한 40억이면 5%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입니까? 5, 2, 8? 그렇죠? 8천만 원인가? 8백만 원 맞나요? 8천만 원이 맞죠? 5%가. 40억에 5%면 8천만 원 맞죠? 아, 2천만 원인가요? 40억이에요. 1년에 2억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수입이. 그러면 그게 12달러 나누면 한 달에 1억이 넘어가야 되는 게 나오겠냐고. 그래서 원룸 사업은 망하는 거예요. 미안해. 이거 녹화되면 안 되는데.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가를 분양한다. 여기가. 그럼 평당 5천이다. 그럼 10평짜리를 가졌어. 그럼 5억짜리 상가가. 그럼 5억짜리 상가에 4%냐. 5, 4, 20, 2천. 아니면 3%냐. 그걸 계산해 보셔야 돼요. 그게 안 나오면 절대 투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 상가라는 게 지금은. 요즘은 코로나가 끝나면 좋은데 안 끝날 확률이 좀 높거든요. 그럼 배달업은 계속 될 거고요. 그래서 와서 먹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지. 그게. 여기 믿은 게 뭐고. 주택소유자가 아닌 임대인과 임차인 계약을 체결했어요. 적용돼야 안 돼요? 적용돼죠. 다만 적법한 임대 권한은 있어야 된다. 그 전제가 있지만. 법인은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영리법인은 안 됩니다.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된 거고요. 이번에 주택 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든 되어 있는데 일본의 주택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에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인주. 그럼 언제부터요?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갖습니다. 2번. 주택이 적법하게 전대가 됐어요. 그럼 누구 앞으로 아까 인주가 돼 있어야 돼요? 전차인 앞으로 주민등록이 하난 경우에 한해서 임차인도 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습니다. 여기가 누구 앞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임차인 앞으로 그럼 돼야 안 돼요? 다세대 주택이잖아요. 다세대는 집원만 중시하는 게 아니고 집원 플러스 누구까지요? 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야 전입신고가 되어야 대항력을 갖는데요. 동호수가 표시 없이 그려버리면 대항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깁니다. 대항력이. 그러니까 다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4번에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이 이전됐다가 얼마 있지 않고 다시 원주소로 재전입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가 틀린 거죠? 소급하율이 생긴다가 아니라 재전입, 전입일, 다음 날이겠죠 이것도. 왜냐하면 이것도 뭐예요? 원래 새로운 임대차 같은 두 수소가 들어온 거니까 이건 중요합니다. 이 5번 판례도요. 직권말소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그림을 그리면 원래 이 사람이 임차인 여기 삽니다. 인주를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여기서 직권말소가 됐어요. 공무원이.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말소가 됐습니다. 원래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직권말소가 돼버린 거죠. 대항력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다가 임차인이 임차인이 여기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의 제기를. 그럼 이의를 제기해서 확인하니까 살고 있는 거야. 그럼 얘가 소급합니다. 이렇게 소급. 그래서 대항력을 유지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얘가 직권말소되면서 소멸됐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집처럼 보이잖아요. 중간에 누가 들어온 거야? 선이? 3자가 지금 들어왔어요. 그런데 얘가 이의를 제기해서 소급해버리면 얘보다 날짜가 빠르죠. 그럼 대항력이 있다? 없다? 있다. 여기까지 물어봐요. 첫 문제를. 여기까지. 그래서 직권말소 동그라미, 이의 절차 동그라미 소급하여 뭐가 된다? 유지가 된다. 이렇게 소급하여 유지가 된다. 3번에 주택임대차 대항력. 취득요건인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3번이 정답이 돼요. 아파트 임차인 담당 공무원. 이게 중요합니다. 담당 공문 요구에 의하여라는 말이 되어 있죠. 4번은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럼 여기는 누가 수정한 거예요? 여기는요. 이건 공무원이 수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건 대항력을 계속 유지합니다. 자기가 수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담당 공무원이 요구를 했어요. 그럼 요구했다는 건 누가 수정을 한 거예요? 임차인이 수정을 해버린 거기 때문에 스스로가 이런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뭘 가지고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장을 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헷갈려요. 그런데 그 포인트를 가지고 항상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나머지 여기 보시면 알고 다가구는 뭔만 정확하면 되는 거예요? 지번만 정확하면 돼요? 동호수는 잘못 기재해도 상관없습니다. 다가구는 뭐예요? 아까 원룸. 주인이 한 명인 경우. 그런데 원룸 같은 경우도 호실이 있잖아요. 배기로 붙어있잖아요. 번호가. 그건 짜장면 시켜 먹을 때 편하기 위해서 집주인이 그냥 임으로 붙인 거고요. 이건 진짜 동호수가 아니니까. 3번은 3번이 정답. 4번에 임차권 대항력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 첫 번째요. 임차인이 주택을 간접 점유화 내요. 그럼 간접 점유화 한다는 건 전차인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전차인 앞으로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인주가 되어 있어야 대항력을 갖는 거고요.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는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보이신가요? 2번 주택의 소유자가 또 나왔네. 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함과 동시에 다시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계가 경료되면 즉시인가요? 다음 날인가요? 이건 다음 날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잘 못 찾아요. 정말 안 보고 보시면.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됐어요. 그 다음에 3번에 임차인이 일단 대항력을 취득한 후라도 어떤 이웃에 있는지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해 버렸습니다. 그럼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상실되버려요. 임차인은 나가더라도 가족이라도 남아 있어야 돼요. 이때 가족은 동거하는 가족을 말하는 겁니다. 동거하는 가족. 4번. 임차권이 양도되거나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전대가 됐어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갑, 을. 이게 임차인이죠. 그럼 이 사람이 인주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럼 대항력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가지고 있는데 얘가 허락을 받아서 병한테 전차를 했어요. 그럼 전차를 인주를 할 거란 말이에요. 얘가. 5월 1일 날. 그럼 지금 여가 계속 오다가 주인이 바뀐 거잖아요. 임차인이. 그럼 이 사람이 5월 1일 날 인주를 했으면 다음 날 5월 2일부터 대항력이 생겨버리면 공백 상태가 나타날 수가 있다고. 그렇죠? 그걸 없애기 위해서 그냥 계속 대항력이 있는 걸 취급을 해버립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차인이 주민등록,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심을 마치면 원래, 원래, 원래 임차인 누구야? 을. 원래 임차권의 대항력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중간에 끊김이 없다는 거죠. 이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또 나왔어요. 여기 뭐냐. 대항력을 갖춘 이겁니다. 이게 임차인이거든요. 이 사람이 인주예요. 그런데 여기 저당권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 임차인 잘 모르는 거지, 법을. 그러니까 중개사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잘 몰라. 중개사들도 여기 우리가 죄송한데 공부해서 나가서 오픈하잖아요. 잘 몰라요. 상담할 정도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시험에 붙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 1년 가고 2년 가다 보니까 실무에서 몸으로 체득을 하면서 상담을 해주고 그러죠. 그러다가 한 3년 정도 되면 완전히 프로가 되죠. 공부하신분들. 한 4년, 5년 되면 또 사기꾼이 될 수도 있고 정직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거는. 그럼 임차권이 있다가 저당권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했던 거야. 이 친구가 주인을 쫄라가지고 여기서 저당권을 설정한 거야. 아니, 전세권을. 그럼 사람은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럼 그대로 놔뒀으면 괜찮은데 얘가 주소를 빼버린 거야. 아, 전세권 돼 있으니까. 그럼 얘는 대항력이 어떻게 돼요? 없어져버려요. 그리고 이 저당권 있죠? 이 말소기준 권리 뒤편에 전세권이 있는 거야. 그럼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 완벽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날려버리는 거야. 지금 이게. 이거 엄청나게 완벽한 권리거든요. 이런 것도.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신축으로 해가지고 원룸을 짓거나 신축으로 건물이 올라간 다음에 전세집 보증임금 주고 들어오신 분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3억을 주고 빌라 같은데 신축빌라. 그럼 그 집은 깨끗한 거잖아.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인주만 갖추면 되는 거야 거기다가. 제 말 알겠나요? 저당권이 안 잡혀 있을 거니까. 신축하니까. 그럼 임차인은 불안하니까 3억 정도 되면 큰 돈이잖아요. 그럼 중계산도 쫄라가지고 이거 전세권 등기 뭐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 안 하면 못 들어간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가장 좋은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등기 비용 들을 테니까 해주세요. 그거 다 쓸 데 없는 돈이에요. 주소만 안 빼면 돼요. 안 빼면.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다만 등기를 할 때에. 아니, 전입신고를 할 때 있잖아요. 전입신고. 전입신고를 오후 5시에 하는 거예요. 컴퓨터로.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럼 5시에 컴퓨터로 입력을 하잖아요. 5시 반. 6시에 문 닫으니까. 그리고 잔금을 치라는 거야. 이해 되나요? 그러면 그날 등기를 할 수 있는 시간타임이 안 되죠. 나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나는 오전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후에 저당권을 설정해서 돈 빌려본다고. 그럼 저당권 등기는 같은 날 이루어진 거잖아. 그렇죠? 그럼 저당권이 그날부터 이루어진 게 있는데 우리 대학력은 다음 날 0시부터 있으니까 시간차로 내가 늦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그래서 우리는 빨리빨리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대학력을 갖추는 건 5월 1일 날 오후에 해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리고 5월 5시 반 정도에 입금하면 되고 집에서 지금 전입신고가 다 되거든요. 컴퓨터 상으로. 그러면 등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저당권 등기를. 다음 날 해야 되니까. 다음 날 9시 문을 열어야 되잖아. 등기소가. 그럼 나는 그날 저녁 새벽 0시부터 대학력이 있으니까 내가 시간차로 빠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못된 사람도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이렇게 강화이고 대학력 없어져 본다는 거. 주소 빼면 안 돼요. 5번. 1번에 보면 주택 임차인 대학력권은 주민등록. 여기 신고라고 어디예요? 도달이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수리에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미가 없어요. 판례가. 그냥 아로만 두루치라는 거지. 애국인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체류지 변경 신고하면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 그랬죠. 3번에 임차인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종전 전차인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임차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된 즉시라고 되어 있죠. 대학력을 취득한다. 그래서 아까 갑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의리 전차인이 됐을 때 이 사람이 소유권 가져오잖아요. 이렇게. 소유권 가져오면 임차권 없어지고 전차권 없어지면서 임차인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언제부터 임차인이 되냐? 그걸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언제요? 얘가 소유권 이전 등기 즉시 대학력을 취득한다. 다음 날 아닙니다. 또 헷갈리기 시작하지. 헷갈리면 안 돼요. 헷갈립니다. 이거 정말. 그다음에 여기 보면 4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민등록 직권 말소됐다라고 되어 있죠. 말소된 후에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의 절차를 거쳤어요. 직권 말소 보이죠? 그다음에 이의 절차 들어왔죠? 그럼 아까 손이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아까 그 그림 그린 거 있죠? 판단하면 되고요. 5번에 주민등록의 주택임찬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해서 이전이 돼버렸어요. 그럼 내 뜻이 아니잖아요. 이건 대항력을 계속 가지고 있고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네요. 그러면 이건 정답이 몇 번인가요? 1번인가요? 1번이 정답이 됐네요. 6번은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안 풀게요. 놔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고 문제가 지금 남아있잖아요. 지금 뒤에 이 교과서 뒤에가. 그러면 다음 주에는 상가를 봐요. 상가를 1번부터 5번까지 풀고